이기때덕에도 소스베테니와 고도우시타운다 오케이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맵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뉘앙스는 좋고 그 Falling Falling 여기 여기만 중간에 안 끊어지고 약간 이어주면 될 것 같아 약간 이 정도? 오케이 뒤에 쯤에 때 애가 오는 마마만 더핑하자 한 번 다시 할게요 들어볼게요 오케이 어 들어볼게요 잠깐만 어 여기 근데 약간 급해가지고 한 번 다시 할게요 어 끝에만 살짝만 던져줘 나치지 못할 때 오케이 오케이 들어볼게요 지금 약간 치테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쿠요 아 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한 번 다시 해볼게 치테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면 안 돼 치테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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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운다 율라리 마이 이건 바로 가면 되겠다 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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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형 하는대로 하면 돼 잘하는데 들어볼게 들어볼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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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일단 키미니 이마만 다시 해보자 미니 이마 fallin 들어볼게 오케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단 한번 들어볼게 들어보고 발음만 받아 들어볼게 좋은데? 어 끝 아 역시 천상의 목소리야 어 뒤에 느낌은 괜찮고 앞에 여기 여기도 좀 약간 빨라 급해서 좀 여유있게 가고 어 그냥 다 가볍게 던지듯이 부른다고 생각해봐봐 음 오케이 들어볼게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어 이마 요리와 마다 이마 요리와 마다 하닷 오케이 들어볼게 이거보다 더 짧아야 될 것 같아 이마 요리와 마다 하닷 약간 요정도로 이마 요리와 마다 마다 하닷 하고 숨을 좀 세게 쉬어봐봐 이마 요리와 마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이건 나름 네가 좀 세게 불러도 약간 좀 어 상냥하게 상냥하게 내 기억을 지워야돼 부르면 될 것 같아 어 상냥하게 어 어 딱 이 뉘앙스에서 호흡 좀만 더 썩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들어볼게